안녕하세요. 지금서부터 바오세미농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룩스 꽃은 지나갔고요. 에네키시아고요. 루드베키아 꽃이고요. 고추천물 딴 것도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이거는 할미꽃, 시아뿌린거, 모종삭이고요. 이거는 쪽돌이꽃이랍니다. 야생아 꽃들 소개해요. 플룩스 꽃이고요. 엄청 더 예쁩니다. 그리고 시아뿌려서 키운 달리아 꽃입니다. 하얀색 예쁘지요. 카톡! 이거는 천일홍 꽃이고요. 이거는 하얀 장미이고요. 흰색 장미. 이거는 붉은색 장미입니다. 이거는 수레국화이고요. 바오세미의 농원에 핀 꽃들. 이거는 나리꽃이고요. 이거는 유럽초롱 꽃이랍니다. 야생아 꽃들이에요. 이거는 벌개미치 꽃이고요. 이 꽃은 뭘까요? 이 꽃은 의숭아. 이 꽃은 수레국화 꽃이랍니다. 이거는 가울라이고요. 가울라를 바늘꽃. 이거는 클레마티스 꽃이고요. 클레마티스 가울라 바늘꽃입니다. 이거는 의숭아. 겹의숭아 접시꽃이고요. 수레국화입니다. 예쁘게 사진 찍은 건데 사진이 그래도 예쁘게 잘 찍힌 것 같아요. 플룩스 꽃이고요. 야생아 꽃 이름 외우기야 합니다. 플룩스 꽃. 바오세미의 눈. 이거는 노루우줌인데요. 흰색이에요. 요즘 많이 피어있고요. 이 꽃은 수레국화. 제일 많은 게 의숭아. 요즘 한참 피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합 종류인데요.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꽃뿌메꼬리 꽃이고요. 예쁘게 피일 때 이거는 도라지 꽃이에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보라색인데 꽃 피기 전에 이렇게 몽을 잃어졌을 때 찬스를 잘 잡으면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이거는 곰치 꽃이에요. 곰치 꽃 예쁘죠? 노란색으로. 음. 이 꽃은 뭘까요? 도라지 꽃이고요. 이거는 흰색이로다가 도라지 꽃이 흰 백도라지 꽃이랍니다. 이제 플룩스 꽃은 워낙 많이. 이거는 무슨일까요? 이거는 범부채 꽃이에요. 범부채. 야생아 꽃 외우세요. 클레마티스 꽃이고요. 이거는 언추리꽃이랍니다. 언추리꽃도 보기보다 예뻐요. 이거는 달리아고요. 지금부터 달리아꽃을 계속 찍을 거예요. 달리아꽃이 은근히 예뻐요. 이거는 이제 노란꽃이로다가 누가 모종 하나를 줬는데 그거를 키우니까 계속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루드베키아 꽃은 꼭 해바라기 닮았죠. 내가 사진 찍으면서도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나 예쁜지를 몰랐어요.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예쁘긴 예쁘네요. 달리아꽃 예쁘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더 예쁜 것 같아요. 바우세미농원에는 야생아 꽃들을 많이 많이 키우는데요. 직접 모종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씨앗 사가지고 씨앗이로다가 뿌려가지고 파종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해바라기 꽃이에요. 해바라기 꽃도 은근히 예쁘답니다. 오늘은 7분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 이렇게 꽃을 사진을 한 100장 정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올리는 거랍니다. 달리아꽃 예쁘죠? 이거는 뭐냐면 종이꽃. 로단새 꽃이에요. 로단새 오세요. 종이꽃. 그리고 야생아 꽃들이 은근히 예쁘답니다. 바우세미농원에 야생아 꽃 키우기. 이거는 사계절 장미예요. 요즘 장미꽃. 그리고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은 할미꽃이랍니다. 할미꽃이 이렇게 예뻐서 제가 1년에 한 2,000개에서 4,000개 정도 모종을 해놓는 거랍니다. 할미꽃 예쁘죠? 동강 할미꽃도 있고 하얀 할미꽃도 있고 노랑 할미꽃도 있고 토정 할미꽃도 있고 붉은 할미꽃도 있고 빨강 할미꽃도 있답니다. 할미꽃 직접 이렇게 뜰에다가 심어놔보세요. 그리고 꽃 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옛날에는 산소 그런 데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종을 키우기를 한답니다. 바우세미농원에 가톡 하는 거 보니까 클레마티스 꽃도 바우세미농원에는 많이 있답니다. 벌써 5분 30초가 지났네. 그래도 노래 한마디 부르면서 달리아 꽃 구경하세요.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불릴 것이냐면 동요요. 동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짓고서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두부를 사라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거울을 본다고 잘잘잘. 넷 하면 댁가에서 빨래를 한다고 잘잘잘. 다섯 하면 다람쥐가 알밤을 깐다고 잘잘잘. 여섯 하면 여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잘잘잘. 일곱 하면 일꾼들이 나무를 한다고 잘잘잘. 여덟 하면 염소장수 염소를 사라고 잘잘잘. 아홉 하면 아버지가 시장에 간다고 잘잘잘. 열 하면 열무장수 열무를 사라고 잘잘잘. 내 모습도 나오는데요.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답니다. 바오쌤이 농원 찍으면서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네요. 오늘의 영상은 7분 20초로다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달리아꽃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얀색도 노란색도 달리아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쌤이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